다음은 재불보사림청에 모시기에 앞서 불법을 공부하는 신중님을 청에 모시는 신중장법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신중단에 전하시고 소고소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단에 전하시고 소고소음 발언하시고 소고소음 발언하시고 소고소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단에 전하시고 소고소음 발언하시고 소고소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단에 전하시고 소고소음 발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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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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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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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악사 선생님께서 또 천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방필요소 영상해상 산주 공량을 잠시 공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송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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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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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누구라 역구 공ян 집조원 무장가지 지별나 한구산보 그토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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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가지 지별나 한구산보 그토로 ни 무장가지 지별 다 같이 행복의 Jakarta 않게 여기 있니 여행을 고정의 삶 앞으로